새 형제 옛날 옛적에 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새 아들은 저마다 이 집을 갖고 싶어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새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기에 누구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라 팔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돈을 새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조은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떠나서 부딪혀보거라. 저마다 손재주를 하나씩 배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손재주가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집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아들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첫째는 말편자를 만들어보려고 했고 둘째는 이발사가 되려고 했고 셋째는 펜싱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 형제는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모일지 정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세 형제는 저마다 뭔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 줄 솜씨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말편자를 만드는 첫째는 왕의 말에 편자를 신기는 이를 맡게 되자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모자람이 없어 내가 집을 갖게 될 거야. 이발사가 된 둘째는 오로지 지체 높은 신사들의 머리만 깎아주었고 집이 벌써 제 손안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펜싱을 하는 셋째는 여러 번 펜싱 칼에 찔렸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꼭 참으며 생각했어요. 한 번 찔렸다고 무서워하면 절대 집을 얻지 못해. 이윽고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오자 세 형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술을 보여줄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형제는 모여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려니 퍼뜩 토끼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오네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야와 비누를 가져와 토끼가 가까이 올 때까지 거품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토끼에게 비누 거품을 바르고 역시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토끼의 코수염을 깎았습니다. 그 사이 토끼는 살점 하나 베이지 않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멋지구나.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형제들이 기를 쓰고 덤벼들지 않는다면 이 집은 내 것이다. 오래 지나지 않아 마차를 탄 한 신사가 한창 사냥에 열중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말 편자를 만드는 아들이 말하고는 마차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말의 편자 네 개를 떼어내더니 사냥하고 있는 말에게 새 편자 네 개를 다시 달아주었어요. 너야말로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우처럼 네 일을 훌륭히 해냈다. 누구한테 집을 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셋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도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십자 모양으로 휘둘렀습니다. 덕분에 셋째 머리 위로는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빗방울은 더욱 거세어졌고 마침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양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칼을 점점 빨리 휘둘렀고 마치 온전한 지붕 아래 서 있는 양 몸은 비에 젖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최고의 재주를 가졌구나. 이 집은 내 것이다. 나머지 두 형제들은 아버지의 칭찬에 만족했습니다. 서로를 몹시 아꼈던 형제들은 함께 집에 머무르며 자기들의 손 제주로 먹고 살았어요. 형제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었고 솜씨는 흠잡을 때 없었으니 큰 돈을 벌어들였지요. 그렇게 세 형제는 함께 늙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병들어 죽자 나머지 두 형제도 슬픔을 못 이겨 병이 들어 따라 죽었어요. 재주로 보나 우회로 보나 빠지지 않았던 세 형제는 한무덤에 묻혔답니다. 실 잡는 일을 멈추게 된 소녀 옛날 옛적에 실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소녀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한 소리를 하려다가도 꾹 참았어요. 어느 날 엄마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녀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마침 여왕이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여왕은 길을 멈추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외딸을 바깥 길가에까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때리느냐고요. 그러자 엄마는 제 딸이 게으른 것을 털어놓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실 잡는 일에서 손을 때려 하지 않아서요. 한도 끝도 없이 실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암화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여왕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 잡는 소리보다 좋은 게 없고 몰래 돌아가는 것보다 흐뭇한 게 없더구나. 내 딸을 궁으로 데려가도록 내게 주겠느냐. 내게는 아마가 넉넉하니 딸은 마음껏 시를 자아도 된다. 엄마는 마음이 여간 흡족하지 않았고 여왕님은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궁에 도착한 여왕은 광세계가 있는 위층으로 소녀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곱디고운 암화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이 암화를 자아라. 여왕님이 말했습니다. 일을 다 끝내거든 너는 내 첫째 아들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다. 넌 가난하지만 그걸 마음에 두지는 않음아. 너의 한결같은 부지런함이 혼수로 충분할 테니. 암화를 자을 줄 몰랐던 소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300살을 멍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몰래에 앉아 있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홀로 남겨진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사흘 낮을 앉아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여왕이 찾아왔어요. 여왕은 자아놓은 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집에 있는 엄마와 떨어진 탓에 몹시 몹시 울적하여 일을 여태 시작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왕은 소녀의 마음을 헤아렸지만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혼자가 된 소녀는 이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침울한 마음에 창가로 걸어갔지요. 그때 그쪽으로 다가오는 아줌마 세 명이 보였어요. 첫 번째 아줌마는 평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줌마는 아랫입술이 어찌나 넓적한지 턱 아래까지 축 쳐져 있었어요. 세 번째 아줌마는 엄지손가락이 커다랬습니다. 아줌마들은 창문 앞에 멈춰서서 위쪽을 올려다보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아줌마들한테 딱 한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소녀를 돕기로 한 아줌마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해주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내 아주머니라 부르고 내 식탁에 앉게 해주면 우리가 너를 위해 아마를 모두 자아주지 그것도 짧은 시간 하네 기꺼이 그리 할게요 어서 들어와서 일을 당장 시작해주세요 소녀가 대답했어요 소녀는 세 명의 요상한 아줌마들을 안으로 들이고는 아줌마들이 앉아서 실을 자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첫 번째 아줌마가 실을 풀어 평발로 발판을 밟았습니다 두 번째 아줌마가 아랫입술로 실을 적셨어요 세 번째 아줌마가 엄지손가락으로 실을 꼬아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를 칠 때마다 꼬은 실이 한 움큼씩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실이었습니다 소녀는 여왕이 보지 못하도록 실 잡는 새 여자들을 숨겨두고는 여왕님이 올 때마다 꼬은 실더미를 보여주었어요 여왕님의 칭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광이 텅 비자 두 번째 광으로 갔고 드디어 세 번째 광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광도 금세 싹 비웠어요 이제 새 아줌마는 작별인사를 하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마렴 행운은 내 것이 될 테니 소녀가 여왕에게 텅빈 광과 산처럼 쌓인 실더미를 보여주자 여왕은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재주 많고 부지런한 신부를 얻게 되어 기뻐하며 신부를 추워 올렸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제게는 제게는 새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으니 행복한 순간에 빠트려서는 안 되지요 아주머니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여 함께 식탁에 앉도록 허락해주세요 여왕과 신랑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축제가 시작되자 기괴하게 차려입은 새 노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신부가 말했어요 어서오세요 아주머니들 세상에 저런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지 아니 저분들은 너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군요 신랑은 이렇게 말하고는 평발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평발이 됐지요 발판을 밟느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두 번째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입술이 축 처졌어요 시를 적시느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세 번째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엄지손가락이 커졌지요 시를 꼬느라고요 그러자 왕자님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여쁜 신부는 이제부터 절대로 물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하여 소녀는 실 잦는 몹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노인과 나무 옛날 어떤 젊은이가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젊은 원님은 젊은 원님은 그동안 보살펴 주었던 재상을 찾아가 인사했어요 그동안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관리가 되어 잘 살겠습니다 재상은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원님이 되게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네에게 큰 기대를 걸어보겠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과일 나무를 심는다네 원님은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언제 과일이 다 자라 따 잡수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재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못 먹으면 자식이나 이웃사람들이 먹겠지 원님은 재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새 십년이 지났습니다 고의 원님이었던 젊은이는 벼슬자리가 높아져 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신임 감사는 다시 재상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재상은 감사를 반기며 배를 그릇에 한가득 담아 내놓았어요 배맛이 참 좋습니다 이런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감사가 배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자네도 기억할 걸세 십년전 자네가 나에게 인사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심는다고 했던 그 배나무에서 딴 걸세 십년전에 심으셨던 나무에서 딴 거라고요 감사는 깜짝 놀라며 먹고 있던 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재상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농사는 일년을 보고 짓고 나무는 십년을 보고 심고 인제는 백년을 보고 기른다고 하지 않는가 감사는 재상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재상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도둑을 물리친 할머니 중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아주 높은 고개입니다 어느 스님이 대나무 지팡이를 이곳에 꽂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옛날에 이 고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사람 등에 짐을 잔뜩 찌고 가는 장사꾼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고개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이 고개에 도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적들은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반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산속 깊이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도적들은 갈수록 더 험악해져 나라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장군과 병사들을 보내 도적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적들은 오랫동안 지내온 중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을 약올리기까지 했어요 병사들은 산을 이잡듯 뒤져도 도적들의 소구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번개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도적들을 쫓느라 병사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적들을 잡을 수 있게 해주겠네 할머니가 어떻게요 장군은 깜짝 놀라 두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내가 도적들의 소구를 찾아 들어가서 그놈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면 더자구야 하고 외치고 느슨하게 노닥거리고 있으면 다자구야 하고 소리치겠네 내가 다자구야 라고 소리칠 때 쳐들어오면 되지 않는가 할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장군이 걱정되어 묻자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나 잘 기억하게 그런데 도적들이 할머니를 순순히 소굴에 들어가게 할까요 걱정 말게 내게 다 생각이 있네 장군과 헤어진 할머니는 산 위로 올라가 도적들이 있을만한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도적들이 보이자 할머니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더자구야 다자구야 도적들은 도적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아니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도적이 말했어요 그만 우시오 부모를 버린 자식은 차지나 마나이니 우리와 같이 동굴로 가서 살림이나 해주시오 그렇게 할머니는 도적들을 따라 소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도적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며 아들처럼 잘 보살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도적들은 할머니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산 아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더자구야 그러면 도적들은 할머니가 아들이 그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적들이 잔치를 버리던 날이었어요 술과 고기로 배를 가득 채운 도적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산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다자구야 이제나 저제나 할머니의 다자구야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장군은 재빨리 병사들을 이끌고 도적들의 소굴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도적들을 모두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장군은 도적들을 다 잡은 뒤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병사들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장군과 병사들은 할머니가 중령을 지키는 산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적을 물리치게 해준 할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자구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상인의 막대기 한때는 큰 부자였으나 사업에 실패한 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약간의 잔돈과 무게가 300kg이나 되는 긴 새막대기뿐이었어요 이 새막대기를 팔면 꽤 큰 돈이 생길 것이지만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나 외국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잠 안됐네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돕겠네 그러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고 다만 내게 귀한 새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암 그러지 잘 보관했다가 자네가 돌아오면 돌려줄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집에 놔두고 떠나게 상인은 새막대기를 친구 집에 맡겨놓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 상인은 몇 년 동안 외국을 돌아다니며 가진 고생 끝에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을 마련하고 다시 사업도 시작했지요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자 상인은 몇 년 만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일세 고향을 떠나면서 맡겨둔 새막대기를 이제 돌려주면 고맙겠네 그런데 친구는 머리를 글적이며 큰 고민이라도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새막대기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새막대기를 팔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마지못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사실 자네의 새막대기를 창고 속에 넣어두었는데 쥐들이 조금씩 갉아먹더니 그만 다 먹어 치워버렸다네 시장에서 그런 막대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줄 텐데 아무리 다녀봐도 구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상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쥐들이 먹어버렸다면 쥐들 잘못이지 자네 잘못이 뭐 있겠나 지나간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세 상인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서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참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네 실은 내가 외국에서 자네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 있는데 집에 두고 왔구먼 자네 아들을 내게 딸려 보내면 선물을 보내겠네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진 친구는 얼른 자기 아들을 불러 그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온 상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지하창고에 가두어버렸어요 밤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는 상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 아들이 아직 안 돌아왔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상인은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던 중에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아들을 물고 날아가 버렸다네 이에 친구는 화를 벌컥 내며 외쳤습니다 거짓말 말게 열다섯 살짜리 사내 아이를 솔개가 어떻게 물고 날아갈 수 있던 말인가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싸움이 끝나지 않자 마침내 두 사람은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유괴해 갔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재판장이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 사람의 아들을 유괴했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어떻게 친구의 아들을 유괴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솔개가 나타나 그 아이를 물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인의 말에 재판장 역시 화를 내며 호령 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솔개란 조그만 새인데 어떻게 큰 소년을 물고 날아갈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친구의 창고에 넣어둔 제 쇠막대기를 쥐들이 모두 갈가먹었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솔개가 아이를 물고 날아가는 일쯤이야 왜 없겠습니까 상인의 말을 듣고 이상이 여긴 재판장은 상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상인의 쇠막대기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웃어댔어요 재판장은 먼저 상인의 친구에게 당장 쇠막대기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상인에게도 친구의 아들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친구를 속이려 했던 상인의 친구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인삼보따리 옛날에 한 장사꾼이 인삼보따리를 들고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장사꾼이 약방주인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만량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인삼을 맡아주시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인삼이 십만량어치는 될 터이니 도망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약방주인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삼보따리를 풀어보고는 대뜸 그 장사꾼에게 만량을 구워주었습니다 보따리가 묵직해서 정말 십만량어치는 될 것 같았어요 약방주인은 인삼을 창고에 잘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장사꾼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십만량어치의 인삼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5일이 지났어요 장사꾼은 여전히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약방주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후다닥 창고로 가서 인삼보따리를 풀어보았어요 그런데 인삼인 줄 알았던 물건들이 자세히 보니 모두 도라지였습니다 약방주인은 정신이 아찔했어요 도라지는 50냥어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방주인은 자리에 알아두었습니다 소중한 돈 마냥을 날렸으니 속이 편할 리가 있나요 약방주인의 아내도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남편의 시중을 들며 아내는 날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약방주인의 아들도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스럽게 아버지의 병간을 했습니다 약방주인은 잠결에 헛소리까지 할 정도로 갈수록 병이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어머니를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제 말대로만 하면 그 못된 장사꾼을 잡을 수 있어요 아들은 창고 벽을 손짓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엔 사람이 드나들 정도에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골목길에 나가 이 구멍을 손짓하며 소리내어 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모일테니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맡아두었던 인삼 십만냥어치를 모두 도둑맞았으니 이제 그 장사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엉엉 우십시오 어머니는 당장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어요 몇 개의 마을을 건너간 소문은 마침내 그 못된 장사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사꾼은 소문을 듣자마자 화살처럼 달려 약방으로 갔습니다 도라지를 도둑이 모두 훔쳐갔으니 겁날 게 없었어요 내 인삼을 물어내라고만 우긴다면 오만냥은 충분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은 문을 박차고 약방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뇌인삼감 물어내시 장사꾼은 말꼬리를 흐렸어요 약방 마당에 우르르 몰려있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포청에서 나온 포졸들이었답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장사꾼은 가져갔던 일만냥도 내어주고 포졸들에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모두 옳다 하루는 황희 정승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듣자니 두 하인이 마당에서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황희 정승이 황희 정승이 마당으로 나서자 두 하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둘 중에 누가 오른지 가려주십시오 그래 말해보아라 황희 정승은 느긋하게 두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나이 든 하인이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황희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이번엔 젊은 하인이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도 옳구나 황희 정승은 이렇게 두 하인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황희 정승의 부인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랫사람의 자잘못을 가려주셔야지 둘 다 옳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의 말에 황희 정승은 수염을 매만지며 슬그머니 미소 짓더니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부인의 말 놀꾸려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듯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소 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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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소란 있던 사내가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하시는 겁니까 노인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굳이 틀렸다고 반박해서 뭐하겠나 말다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한걸 하고 말입니다 죽은 당나귀 사자와 당나귀가 여우와 함께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많은 먹잇감을 사냥했어요 저녁이 되자 그들은 사냥한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어요 사자님이 먹이를 나눠주세요 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나귀 네가 나누어 보아라 당나귀는 먹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셋으로 나눈 뒤에 당나귀가 말했어요 이제 마음대로 고르세요 사자는 당나귀를 바라보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나눈 거냐 사자는 화를 참지 못해 당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사자는 계속 씩씩 거렸어요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나눠보아라 여우는 벌벌 떨며 먹이들을 사자 앞에 잔뜩 쌓아놓고 조그만 토끼 토끼 한 마리만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사자님이 힘도 세고 사냥도 많이 했으니까 제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토끼 한 마리면 족합니다 여우는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자는 흡족하게 웃으며 여우에게 물었어요 넌 현명하구나 그런데 누가 너한테 그럼 좋은 방법을 가르쳐준 거지 야우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당나귀가 가르쳐주었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사갈 준비 종달새들이 보리밭에 둥우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제법 익어 거둘 날이 가까워졌어요 종달새들이 이사할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미 종달새는 보리밭 주인의 눈치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또 둥우리 밖으로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도 새끼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었어요 얘들아 밭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두었다가 내가 밖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일러주렴 어느 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서 돌아오자 새끼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밭 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잘 익었으니 이웃들을 불러다 빨리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니 그럼 아직 괜찮겠구나 어미 종달새는 태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어미 종달새가 밖에 돌아오니 다시 새끼들이 밭 주인의 말을 전했어요 밭 주인이 말하길 보리가 너무 익었구나 이웃만 믿다가는 안되겠으니 친척집에 연락을 해 도와달라고 해야겠군 이라고 했어요 그랬니 그럼 아직도 염려 없구나 어미 종달새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오히려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리가 너무 익었다고 했으니 금방 배러올텐데 얼른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아니다 아직 괜찮아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어미 종달새는 먹이를 구하러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새끼들은 다시 밭주인이 밭에 나왔다가 한 말을 어미 종달새에게 전했습니다 밭주인이 이번엔 큰일이군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의지해선 아무것도 안되겠어 오늘 밤에라도 내가 직접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어미 종달새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이사갈 때가 되었구나 남의 손을 믿지 않고 직접 보리를 배려는 걸 보니 말이다 어서 이사갈 준비를 하자 라고 말입니다 소중한 소중한 황희정승의 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황희정승은 계집종들을 시켜 술상을 들여오게 했어요 곧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술상에는 빈대떡과 인절미 등 안주들이 수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 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린아이 셋이 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술상 주변에 죽 둘러앉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먹어도 되지요? 황희정승이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저마다 빈대떡이며 인절미를 마구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정승은 아무렇지도 않게 빙긋 웃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해 황희정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감의 손자들이군 하지만 황희정승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갔어요 그때서야 황희정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들은 머슴과 하인의 아이들일세 친구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하인의 아이들이라고 그렇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는데 그러자 황희정승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 손자나 하인의 아이들이나 똑같이 귀한 것일세 모두 하늘이 내린 사람이지 않은가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대머리가 된 사람 옛날에 다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도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장례를 지르고 다들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도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음식을 권하자 다도는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음식을 입에 대겠습니까 입맛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다도를 우러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굶을 건 뭐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굶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첫째 날 다도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많이 드세요 모두들 음식을 먹었지만 다도만 먹지 않았어요 둘째 날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다도에게 말했습니다 좀 드시구려 굶을 게 뭐 있소 저는 여드레째부터 먹을 작정이니 그리들 아세요 둘째 날 해도 셋째 날 해도 다도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어요 넷째 날 이었습니다 다도는 콩 볶는 냄비 곁에 있었습니다 고소한 콩냄새에 침이 가득 꼬였어요 옆을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다도는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숟가락으로 뜨거운 콩을 듬뿍 퍼서 막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놀란 다도는 모자에 콩을 쏘다 얼른 뒤집어 썼어요 사람들은 다도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뭐라도 먹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안 돼요 내가 사흘만 굶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다도의 모자 속에서는 볶은 콩 때문에 머리카락이 지글지글 타고 있었습니다 다도는 뜨거워서 모자 언저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둘러댔어요 우리 집에서는 슬플 때 이렇게 흔들 모자 춤을 춘답니다 모자 속에 든 콩이 너무 뜨거워서 다도는 이리저리 뛰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다도는 모자를 확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와르르 쏟아지는 콩을 사람들이 볼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려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도를 따라왔습니다 뭐 좀 좀 먹으라니까요 다도는 모자 속 콩이 뜨거워 펄펄 뛰며 말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슬프면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요 다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잡아서 확 벗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뜨거운 콩이 머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구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다도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 후로 다도의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임금 옛날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거짓말을 듣고 싶어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거짓말을 잘해서 짐은 물론 대신 네 명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산으로 순금 덩어리를 내리고 사위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임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임금과 대신 네 명은 참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임금님이 붙인 방을 읽게 되었어요 소년은 왕궁으로 가서 임금님에게 말했지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꾸나 소년은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품팔이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잘하면 상을 준다는 방을 보았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거짓말을 해드리려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가 다리가 아파 소년이 쉬고 있는데 코끼리 다섯 마리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소년은 코끼리를 타고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잡으러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런데 코끼리들이 이걸 알고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산으로 따라가자 코끼리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소년이 나무 위로 따라 올라가자 코끼리들은 강으로 떨어지고 소년이 강으로 들어가자 코끼리들은 강속 깊이 잠수했지요 이에 질세라 소년도 강속으로 잠수했어요 그러자 코끼리들은 펄럭펄럭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코끼리들은 도망가고 소년은 계속 쫓아가고 있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도망치고 쫓았으면 그동안 코끼리들과 소년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러자 소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코끼리들은 도망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차추전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소년도 따라서 차추전자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코끼리 다섯 마리가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다투다가 그만 소년에게 답 잡히고 말았어요 소년은 코끼리들을 팔기 위해 왕궁으로 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임금님과 대신 네 명이 코끼리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한 마리에 2만 바트씩 받기로 하고 코끼리 다섯 마리를 모두 팔았어요 임금님과 대신들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지요 저는 그 돈을 받으려고 여기 왔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바로 여기 있는 임금과 네 명의 대신들이라는 겁니다 임금님 제 이야기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소년의 말에 임금님과 대신 네 명은 거짓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캥거루의 주머니 아주 오랜 옛날 시내가에서 엄마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의 털을 다듬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늙은 원뱃 하나가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 쓸모가 없어 마음 시착한 엄마 캥거루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엄마 캥거루는 원뱃에게 자기 꼬리를 잡게 한 다음 맛있는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늙은 원뱃은 기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캥거루는 그제야 아기 캥거루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갔지만 아기 캥거루가 안보였어요 한참을 찾다가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안심하고 원뱃에게 다시 돌아갔지요 그런데 원뱃에게 가보니 사냥꾼이 원뱃에게 부메랑을 막 던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엄마 캥거루는 발로 땅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쳐요 사냥꾼이에요 그 소리에 사냥꾼은 엄마 캥거루를 보았어요 이제 사냥꾼은 원뱃은 있고 엄마 캥거루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힘껏 도망쳐서 간신히 동굴에 숨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사냥꾼이 돌아가고 나서야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아기 캥거루는 방금 잠에서 깨어 혼자 잘 놀고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늙은 원뱃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원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뱃은 위대한 신 비아메였습니다 비아메는 마음씨 착한 동물을 찾으려고 원배처럼 꾸미고 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비아메는 착한 엄마 캥거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유칼립투스 줄기로 만든 앞치마였어요 앞치마를 두르자 앞치마는 부드러운 털가죽으로 변해 엄마 캥거루의 배에 달린 주머니가 되었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이제 어디든지 아기 캥거루와 함께 다닐 수 있으니까요 엄마 캥거루는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주머니를 만들어달라고 비아메에게 부탁했습니다 비아메는 기뻐하며 다른 엄마 캥거루들에게도 배에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모두 옳다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일화가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인 황희정승 이야기에서 황희정승 은 왜 모두 옳다는 말만 했을까요 두 하인의 의견이 서로 달랐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며 다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황희정승 은 아랫사람의 잘잘못을 직접 지적하여 가르쳐주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